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엘리엘 먹방은 파닭 반반 메뉴 준비했구요 주문하니까 이렇게 맛탕처럼 생긴 감자책도 같이 왔어요 파닭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간만에 먹는 것 같아요. 파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겨자 소스 향이 대박이에요 일단 그냥 후라이드부터 그 바닭바닭을 못참고 비벼먹고 기름이 매 우리가 안 좋아해서 왜냐하면 천천히 먹으면 불닭달래요 인열 vara idge 고구마 오징어 참기름 대파 진짜로 맛있다 고춧가루 대파 바닥은 양념이랑 프라이드랑 먹는거랑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치즈가 딱딱한 것 같아요 치즈가 딱딱하네요 치즈가 딱딱한 느낌이에요 치즈가 딱딱해요 제가 파가 좀 모자를 자르고 추가로 더 시켰어요 바삭한 젤리 고춧가루 너무 뜨거워요 고춧가루 치즈볼 치즈맛 현대기 너무 맛있어 제가 땀샘이 폭발했는데 다음부터는 치킨을 먹을때도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먹어야할 것 같아요 치킨을 먹으러 가야할 것 같아요 남은 회장의 방금은 참기름에 만족해서 구입하고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수제비를 먹으러 오는게 아쉽네요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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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게티 너무 맛있다 잘먹었습니다 두 마리 메뉴이기도 하고 파까지 더해서 양이 오늘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